영상편집 영상편집 여기 보이지? 됐어 됐어 이 빵구를 찾을지에도 잘해야 되는게 박혀서 바람이 새는데를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거 이게 빵구 때리는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엄청난 힘과 수작업으로 되는거 대부분 사람들이 빵구를 때우게 되면 이걸 잘라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나와있어서 그게 약간 퍼들어 들어서 있으면 오히려 빠질 위로도 없고 안으로 뛰어 들어갈 위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타면 되는거에요 이거는 국이 흉하다고 생각하면 잘라야 되지만 그게 아니겠죠 자 오토바이 빵구